혀람 씨. 웃을 때마다 왼쪽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요. 그 입술 볼 때마다 키스하고 싶어져요. 고추냉이 이만큼만 줘서 먹다가 너무 매워서 입 꾹 다물고 콧김 내뿜을 때. 포니테일러 머리 높게 묶을 때마다 목뒤로 내려오는 머리카락 볼 때. 세상 야무진책은 다 하면서 팔이며 다리며 군데군데 멍들어 있는 거 볼 때마다. 너무 사랑스러워서. 갑자기 막 와락 껴안고 키스하고 싶어진다고요. 식당 가면 꼭 소독제부터 찾고 물티시부터 찾으니까. 그래서. 매번 먼저 씻겠냐고 물어봤던 거고.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건. 제일 반응이 좋았던 날이 그런 순서였으니까. 나 하람 씨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. 하람 씨 나 그렇게 본 적 있어요? 이상본중 강릉 감사합니다.